안녕하세요 웰뱅 피닉스의 막내 티나입니다. 오늘 저희가 웰뱅 피닉스 팀 광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웨이팅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제가 선수들 조금 재밌게 해주려고 밸런스 게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인터뷰하는 스테트인입니다. 갑시다! 너 3분만 답변할 필요한 시간. 3분만 답변할 필요한 시간. 네, 빨리 ! 팀 웰뱅은 안전한 팀을 합친지? 팀! 팀! 네! 다음은 패밍 플레이어 아니면 팀 리그 MVP? 패밍 플레이어 never playing or forever playing billiards? forever playing forever, wow ready? yes, I have some questions more questions? yes, you choose forever billiards yes but you had been playing billiards for a long time yeah, so why? I have to stop? no stop, why? yes, so professional 그리고 너는... 만약 내가 끊을때는 일을 해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일을 안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너버스? 너버스 너버스 다시 태어난다면 얼굴을 원하고 얼굴을 원하고 얼굴을 원하고 얼굴을 원하고 10년을 돌아가고 10년을 돌아가고 그리고 저희 apple 오랜 버 카pering 사왕과 사랑해요 사랑해요 연애가 준개 사랑해요 연애가 준개 비도어를 천천히 대답했으니까 아주 빠르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긴장하지 마세요, 상추. 10년 전 과거로 가기, 10년 후 미래로 가기. 하나, 둘, 셋. 10년 과거로 가기. 오늘 로또 당첨대 수명 두 배로 더 살기. 오늘 로또 당첨대 수명 두 배로 더 살기. 5년 후에 미래보기, 5초 전으로 들어가기. 아, 5초 전. 5초 후에 미래를 보기. 팀리그 우승 대 개인전 우승. 왜 왜 팀리그 우승? 조금 늦으셨는데? 조금 고민하셨어요, 이거. 근데 팀리그 우승이랑 개인전 우승을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고민 절대 안 했습니다. 개인전 우승을 해봤기 때문에. 아, 해본 자의 여유. 10년 전 과거로 가기, 10년 후 미래였는데. 과거로 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인이도 알고, 아기들도 알고. 저러기에 대해서 10년 전으로 간다면. 네. 어떤 삶이 또. 어머, 어머,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아인아, 아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아빠 열심히 하고, 실고 미리 하려고 너 쉬는 거야. 이 때문에 그런 거야. 아빠 돈 버는 거야. 자, 재밌게 예쁘자. 아, 표정 봐. 웃어. 지금 긴장했다, 그치? 지훈. 비슷하지 않을까? 아냐, 아냐. 빨리 해줘야 돼. 빨리. 시작. 키 100cm vs. 몸무게 100kg. 1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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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cm를 어떻게 살아? 오빠 세상에 있는 모든 100cm분들이 속상해하실 거야. 그래도 안 되지. 오케이. 웰뱅 팀리그 우승 대 개인전 우승. 하나, 둘, 셋. 개인 욕심이 나오는 거지. 하나, 둘, 셋. 웰뱅 팀리그 우승 대 개인전 우승 안 났어? 아니, 나인데 팀이 먼저 지게. 아, 의디 있는. 또 컨셉 잡았다 이거. 의디 있는 컨셉 잡았다. 아, 100cm는 왜 안 돼? 100cm... 뭐 이게 뭐야. 여기까지 걸까. 뭐야 이게. 다 살아. 사는 인사겠지. 우리 예은 선수가 밟고 났어. 아, 잠시만. Can you do this? Can you do this? Who is the more handsome player in WALBANK? 아, 이 객툰은 가장 아름다운 플레이어 2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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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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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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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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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th?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아, 뭐야 서현민 대 한지승 서현민! 사랑해요 세호 선샤인 질문이 왜이래? 왜이래? 선샤인 형제자매가 생긴다면 후두롱해요 후두롱해요 동생되기 아이돌에 누나되기 5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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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한 명의 자식을 낳는다면 웰뱅 선수 중에 누구?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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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어 마이 선샤인 웰뱅 팀 리그 우승 개인전 우승 누구는 못해봐서 못 오겠는데 나는 개인전을 해봐가지고 팀 리그 우승이 좀 괜찮을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아 좀 서운해하지 말고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웃어 웃어 왜 이걸 답을 택했는지 왜 후두롱의 여동생이 되고 싶은가요? 괜찮아요? 잠깐 AI야? 나는 왜 그랬어? 잠깐만 요새 인근중공도 말 잘해 내 컨셉이야 오케이 생각해봐 비도대 형이 된다고 생각해봐 생각하잖아 근데 오빠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나는 캡틴의 보호를 받고 싶어 좀 든든할 것 같지 않아 나는 내가 비도를 혼내주고 싶은데? 저는 여기서 빠질게요 전 여기서 왜 서현민 선수를 낳고 싶나요? 잠깐만 컨셉 감사합니다 컨셉 자 3초 안에 빠르게 대답해주세요 네 재밌는 대답 기대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들어갑니다 자녀분들의 미래 직업은 작가 vs 담보센수 하나하나 오 능력이 생긴다면 잠 안 자도 멀쩡한 만유하고 잠 안 자도 멀쩡한 오와 아니 읽어주긴 해야돼 조금 기다려주시면 안될까요 언니? 3초 안에 하래를 매연 하나요 제가 살게요 언니 자만 자도 멀쩡한, 많이 먹어도 살안찜 하나, 미안 하나, 둘, 셋, 나갈 하나, 둘, 셋 자만 자도 멀쩡한 다시 태어난다면 못생겼지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국민 선수 예뻐서 남자에게만 사랑받는 국민 하나, 둘, 셋 예뻐서 남자에게만 사랑받는 국민이야 나이스 외뱅 팀리그 우승 대 개인전 우승 하나, 둘, 셋 아하하하하 언니, 일단 잠시만요 하나, 잠시만요 하나만 말씀 나 죽게 맞잖아 잠시만요, 언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모두가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모두가 똑같은 대답을 했다는 점 물론 한이도 포함이에요 하나, 둘, 셋 팀리그 우승 실검 1위 대 팀미그 MVP 하나 둘 셋 팀미그 MVP 이거는 진짜 아는데 마지막 질문 갈게요 캐롬 대 포켓 하나 둘 셋 캐롬 오늘 이렇게 웹앤피니티 팀의 1위를 리포터 활동을 해봤는데요 정말 우리 팀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정말 행복한 분위기에서 팀미그를 하고 있답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